전쟁 불사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이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황당해요 그동안 보면 굉장히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소작전이 안 통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되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내가 가지고 놀 수 있구나 김정은의 사고의 수준이 이번에 역시 드러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 1년 내내 회담한다고 해서 싱가포르 회담도 하고 또 이제 가을 돼서 미국 신문 접촉도 몇 번 하고 또 친서도 가져다주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친서만 한번 보내주면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걸 가지고 친서 이게 친서다 이렇게 보여주가면서까지 나리를 쳤잖아요 둘이 사랑에 빠졌다 그렇죠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고 아주 훌륭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나쁜 최악의 인권 탄압 독재자 이것이 유엔에서 만들어낸 결의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독재자를 갖다가 트럼프가 이거 친서 보내줬고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까지 지켜세우니까 사실 김정은이가 트럼프 무시할 만도 하죠 트럼프 정도 되면 내가 핵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속여가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속아 너무하는 것 같았잖아요 볼턴도 해임이 됐고 그렇죠 볼턴까지 해임이 됐고 그러니까 이거 잘만 하면 되겠네 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가 움직이는 것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부분적 단계적 비핵화라고 하는 이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열이 받쳐서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벼랑 끝 전략이라고 하면 점잖은 용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자해공갈 그렇죠 자해공갈 형으로 이제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런 협박을 하기 직전에 이제 김영철 카드를 들이댔다 왜냐하면 김영철이가 나오면 전쟁 불사한다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김영철이는 천안한 폭침 연평도 폭격 제일 나쁜 건 다 한 사람이 바로 김영철이에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소니 픽처스다 사이버 테러 자행한 사람이 바로 김영철 아닙니까 정말 악의 축이네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악의 축의 전위대가 바로 김영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생각한 대로 트럼프가 안 움직이니까 이제 김영철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압박수단을 가하기 본격화하기 전에 이제 김영철 카드를 마지막으로 들이밀은 것 같아요 아 차장님께서는 이제 정보가 많으실 테니까요 그간 보면 김영철이 이미 숙청당했다 이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숙청당했다 돌아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숙청당한 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미 시내스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제 방송에서도 또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딱 끝나면서 하노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회담이 아니고 김정은이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회담이잖아요 그러면 북한 체제의 특성이 뭐냐면 최고 지도자는 북한에서는 신격화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격화된 거의 신 이상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국민들한테 우상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이 베트남에서 한 칼에 트럼프의 한 칼날에 날아갔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신격스러운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감이 상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드시 누구 하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일순위는 김영철이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실패할 때 바로 김영철이는 숙청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숙청당한 해임당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8개월 동안 나오질 않았죠 나오질 못했죠 그러면서 제 예측이 과거 최용회도 그렇고 황병수도 그렇고 특히 김정은 체제 하에서 자기한테 신복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한 번씩 군기를 잡아가지고 최용회 같은 사람도 지방에 들어가서 교화받은 거 아니에요 일종의 혁명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또 꺼내 올려가지고 좀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올 봄부터 저도 김영철이는 숙청 해임 당한 다음에 다시 컴백할 것이다 이 본격적인 컴백의 첫 무대가 이번에 트럼프한테 보여줬다 이 얘기는 뭐든지 첫 번째 뭘 하는 것이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영철이를 대미 항전에 내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영철이가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김영철 전국은 바로 뭡니까 위기감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불이 마주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허튼 생각하지 말아라 이 친분관계가 두 지도자 간에 좋다고 해서 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흔히 우리가 외교하는 사람들이 국제정치 하는 사람들이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친구도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김영철이는 그 말을 바꿨어요 영원한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김정은이를 막 축제 세우고 또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잘 대해도 너희들이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 즉 부분적 단계적 비핵화 해가지고 제재 완화 이걸 풀지 않으면 미국 너희들은 영원한 제국주의다 영원한 적이다 이거 미국한테 심어준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영원한 적한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적한테는 뭡니까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의도도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연말에 다가오니까 연말을 시안을 딱 설정해가지고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 공헌한 거 있어요 연말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거든요 이것은 금년 내내 김정은이가 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말한 것이 허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그냥 쇼하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줘가지고 신뢰성을 높여야만이 이 미국 간의가 잘못됐을 때 자기가 국내 중인 불만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만을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명철을 통해서 저렇게 미국을 아주 나쁜 용어들을 많이 동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연말에 딱 돼가지고 연말에 돼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빅딜 전략 바꾸면 트럼프가 망하잖아요 둘 다 누군가 하나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국제정치에서는 힘이 약한 사람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힘이 약하잖아요 힘이 약한 거를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카드는 센 카드를 내밀어야죠 왜 우리가 포카 칠 때 블러핑한다고 그러잖아요 뻥카라고 하죠 뻥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가끔 통할 때도 있잖아요 카드 별거 없는데 이 배팅을 세게 하면 이 마음 약한 상대방은 아이고 이거 나보다 센 패 갖고 있겠네 하고 접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치킨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연말이 가까우니까 둘이 이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 맞부딪히는 국민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트럼프가 급하니까 왜냐하면 대선이 이제 1년 후에 오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탄핵이 또 유효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오려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뭔가 카드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군사적인 압박 군사적인 도발 위기를 고조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김정은이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왜 트럼프는 사실 김정은이 못지않게 벼락 끝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IS 그냥 특수 작전해가지고 사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국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내내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또 시달렸잖아요 그런 군사적인 압박에 그러니까 그런 군사적인 압박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이는 연말이 딱 오면 내년 연초 연말 연시에 상당히 강한 군사적인 카드를 들이댈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25일에 미국에서 군사적인 카드를 또 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 현장에 미국의 해안 경비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스트레튼함을 지금 서해 앞바다에 뛰어놓고 있잖아요 남중국계 동중계 일대에 지금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정찰 자산들을 우리 수도권 상공에 띄웠어요 그렇죠 직접 띄웠고 또 그거는 이제 정찰하는 거잖아요 과연 북한이 군사적인 움직임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미국은 아주 적시에 그것을 억제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미국은 이제 모자라가지고 B-52 하면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전략폭격기잖아요 그렇죠 B-52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를 띄웠어요 그럼 B-52만 띄웠느냐 그게 아니고 공중급여기를 무려 세 대를 띄웠어요 이거는 일본에 있는 걸 갖다 띄운 게 아니라 괌에 있는 걸 갖다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다른 때는 일본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띄우기도 하잖아요 괌에서 바로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들고 연말에 가까워가지고 군사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서 병안 끝 전략으로 가는 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 이 메시지 주는 겁니다 이게 공중급유기가 왔다라는 것은 진짜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B-52 정도 되면 사실 공중급유기가 없어도 사실 대륙간으로 태평양 건너서 예전 같으면 소련도 타격하고 돌아오는 폭격기인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진짜 김정은한테 굉장히 타격이 크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52 폭격기라고 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전대 핵전쟁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3대 축의 축 중에 하나가 바로 B-52 같은 전략폭격기예요 SLBM도 있고 ICBM도 있고 그 다음 이런 전략폭기가 있는 거죠 이 전략폭격기를 괌에서 동시에 두 대나 띄웠는데 그 띄운 지역이 옛날에는 일본 열도로 올라가가지고 깜짝 까만들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대한해업을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동해로 들어왔어요 동해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로 김정은이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소련을 견제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북한에게 공격을 하겠다 바로 김정은이 견제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지금 어디 숨어있는지도 몰라요 벙커에 가 있었네 벙커 왜냐하면 B-52 딱 뜨면 전례적으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대개 어디로 가서 숨습니다 지하 벙커에 가서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안전할지 보고 거기서 미국이도 분석해라 지휘관들한테 또 부하들한테 또 지시도 내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이가 호흡을 조정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전부 김영철이를 통해서 또 김영철이 전에는 또 김계관이 앞세워가지고 미국에다가 또 점잖게 또 한 방 먹였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끔찍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김계관이 이거 외교관 점잖어가지고 안되겠어 이 공작 전문가 김영철이 내세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센 카드를 들이밀었는데 이런 국면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위기 고조 국면으로 김정은이 현재의 상황을 관리할 것이고 여기에 맞선 미국의 전략도 절대 밀리지 않게 센 카드로 나간다 그러면 문제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편에 서서 이 상황 관리를 한다는 명분 하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미국이 이렇게 세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군사적인 그런 옵션도 보일듯 말듯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한미 공조를 철저해야 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이 한미 공조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지 저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말 얘기를 하셨는데요 연말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쓴다면 어떤 군사적 옵션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게 북한을 미국이 먼저 자극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 군사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자극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B-51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띄운 걸로 보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ICBM 지금 제일 우리 전문가들이 또 미국 내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이 가까우면 지난번에 SL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바지선에서 발사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이미 레드라인을 위반했어요 SLBM 가지고 레드라인을 위반하는 ICBM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위험한 북한에게 위험스러운 무력시위 직접 전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접 선제 타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제 타격하기 이전에 무력시위를 굉장히 수위를 올릴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DMZ 인근에서 F-35 이런 거 또 B-52, B-2 이런 폭격지들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DMZ 일대를 말하자면 작전 비행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현 정권 들어섬어도 DMZ 인근 살짝 넘어갈 정도로 이런 작적 위협 비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미국은 말하자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일촉즉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불과 불이 맞붙는다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B-52를 동해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금강산에 핑계로 대서 북한이랑 실무접촉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직접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정권 그냥 둬서야 되겠습니까 자 총선에 심판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또 모입니다 오후 1시에 모인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전욱현의 안보정론 드디어 25만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군사 안보 외교 이런 분야에서는 경쟁할 사이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구독 바라고요 30만 넘어서 아마 신의 한 수 100만 따라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2등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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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